경기도의회가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그린유딜 정책 등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경기GTV 구영슬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제조사 결정에 관한 발언이 이뤄졌고. 또 경기도의 그린유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훼손지 정비 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347회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10일간 진행돼 안건을 처리할 예정. 제348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3일에 열립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